쯔묵이님 팔로우 고마워요 간간이 팔로우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소총 삽시다 소총에서 자 호크 4540 야간 2시 밭 비토의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준다라는건데 저총을 용량 근데 이게 피해량은 너무 좋네 발사속도나 이런거는 바이퍼랑 똑같네 야 돈을 모으자 그냥 돈을 모아 돈을 모아 오오오오오 야아 배기음 배기음 살아있는데 배기음이 살아있는데 배기음이 살아있네 잠깐 집에 갔다가 집이 없어 집이 안나와 아 여깄다 집에 가서 입금하고 오자 응? 잠깐만 그러면 탄창은 나 사도 되잖아 그치? 탄창 잠깐만요 여보세요 뭐 뭐야 어 나 깽단죽인거지? 깽단죽인거지? 아니야 아니야 이런 똥차 말고 이런 똥차 말고 S로 타야지 아우 어우 좋다 야 처음 시동칠 때 진짜 배기음 진짜 정말 배기음을 녹음했네 진짜 배기음을 갖다 녹음했네 야 잠깐만 의료 의료상자 하나 의료상자 하나 의료상자 하나 먹고 뭐 어디있어요? 무료상자 여깄니?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안그래도 떠날까 왜냐면 여기지 더이상 볼일이 없어지니까 도분 다 먹었거든 환경 파기자라니 그랬으면 여러분들 지금 디젤 타시는 분들 다 전부 다 적어야 돼 지금 다 전부 다 지금 디젤 타시는 분들은 다 전부 다 버려야 돼 지금 디젤이 얼마나 환경을 해치는데 지금 이건 가솔린이겠지 야 기어 바꿀 때 패드에 진동화 간다 최고속력이 100이 안되네 근데 간다 간다 야 간다 간다 뚫렸다 뚫렸어 105까지 간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봐 궁금해 120 가나요? 120 가나요? 어 잠깐만 어 아이 미친 괜찮아 어 체력바 다시 찹니다 근데 이렇게 박았는데 차가 이정도 멀쩡한거면 이거 내구도가 미친거야 정말 좋은 내구도지 아 이게 마일로 하는거에요 아 여기다 1.6을 곱해야된다고? 아 그럼 엄청 빠른거였네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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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이따 일로 가 이쪽으로 가구요 이쪽으로 가구요 이따 일로가 여러분 나 이따가 잠깐 피자 좀 시키고 와도 돼? 피자 시키고 피자 안 먹을게 방송 끝나고 다 끝나고 먹을래 지금 안 시키면 배달이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늦어가지고 먹으면서 하진 않을게 먹으면서 하려면 하긴 하는데 먹으면서 하려면 하긴 하는데 나야 사업목표가 사라집니다 이게 그거야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이제 얘는 주황색 이거 메인 미션 할 수 있어요 로우가 근데 뭐냐 이 두개를 더 할 수 있다는 거 서브로 근데 이거를 하면 이제 뭐 더 보상이 돈이나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하고 메인 미션을 하겠냐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다 이거야 메인 미션 어차피 메인 미션의 노가다는 다 달성했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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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구 그냥 먹방과 게임 방송 같이 하죠 무협왕님 3천원 감사드립니다 안됩니다 패드에 기름칠 오지게 묻어요 갑니다 메인 미션 갑니다 3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앤디 툴의 도와 대면하십시오 앤디 툴의 도와 대면하십시오 아우 백이 운봐 아우 백이 운봐 아우 백이 운봐 자동차 무슨 움직일 때마다 막 그거 장난 아니야 진동 좋아 배기음이 패드에서 들리는 느낌이야 됐어 자 대면하십시오 이거는 이건 솔직히 불러야 돼 이건 보급품 진짜 필요해 자 보충 폭탄 가득찾고 치료약이 좀 비싸 치료약이 으휴 돈 아까워 치료약이 무슨 하나에 뭐 저렇게나 비쌀까 바로 정면치기 가지 말고 다른 기능 하나만 찾아보죠 음 잠깐만 저거 뭐 있다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하면은 상대들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와 이러면 해킹되는 거 아니냐 보청기 설치할 수 있는 거 랩에다 뜨네 피자 방송은 따로 안 하구요 방송 다 하고 새벽에 먹으려구요 근데 배달이 안되니까 미리 지금 시킨 거구요 유튜브에는 피자 배달 시키는 거는 편집했어요 자 요거 하긴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쪽엔 없어 보이네 없어 없어 어 잠깐만 아 의료상자네 자 정면치기뿐이란 말인가 정면치기뿐이란 말인가 정면치기뿐이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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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치기밖에 없어 정치기 입구 딱 저기 하나 했잖아 딱 저기 이어지는 게 정면이요 이건 어쩔수 없어 잠깐만 이거 안대 여긴 갈 수 있다 이 게임은 진짜 한 명이 휘파람을 보면 한 명이 와가지고 찾고 다른 한 명은 바로 뒤돌아 마치 암살하려고 둘이 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제가 또 오잖아 두 명이어도 이렇게 꼬아낼 수 있어요 자 인형은 안되지 인형은 한 명만 오지 않을텐데 두 명 다 올 것 같은데 어그로 심해가지고 자 제가 여기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거든 지금 자 저기도 보초 한 명 있구요 어 뒤를 쳐다보고 있네 오케이 저 보초를 제거하다가 아 얘 제거하다 왠지 당할 것 같애 이걸로 부르자 그냥 이걸로 부르자 그냥 됐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웬지 제 못 볼 것 같애 거리가 멀어 가지고 됐어. 자, 얘까지 죽이면은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뚫리는 것 같죠? 흠... 무슨 소리지?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멍청한 놈들 이거 단순합니다 더러... 어어어, 잠깐만 어어, 어어! 아, 이 미친! 아니, 여기... 야! 망했다 야, 이쌍! 와, 야, 이들 큰일 났다 이거 야 흐흫, 씩 아, 애들 무시하다가 이렇게 됐네 미쳤네 미쳤네 야, 미쳤어 오, 난리 났다 이거 죽은 팀 왔어 아장나구요 좋아, 머리 내밀어 오케이 이거 뭐야 아, 돈이 있네 나도 지원군 부를 수 있다고? 아니야, 나는 못 불러요 무기 거래사면 부를 수 있는데, 지원군은 없어 난 없어 쟤는, 쟤는 들어오는데 쟤는, 쟤는 들어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애 뭐야 봤어? 아, 미친 충원 팀 왔네 아, 미친 충원 팀 왔네 아, 미친 충원 팀 왔네 여기, 엄패 오케이, 헤드 오케이, 헤드 이루와 헤드샷 이루와 내밀어, 머리 내밀어, 머리 됐어 난 헤드 슈터다, 이 자식들아 난 헤드 슈터다! 다 머리 내밀어 됐어, 탄창 고충해 장전하겠지? 뭐야, 안 죽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됐어 모든 게임은 샤빨이 다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돼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돼 여긴 뭐야, 템 주는 데냐? 갑바 아니면 필요없어 난 머리만 쏘니까 나머지 샷건 이딴건 필요없어 맛있어야 돼 으아악 하이 부합시 availability 숱사 야, 이제 올라가자 모자 뱀 influ 흐허헤헤 히히 호루아! 호루루루! 좋은 구격이다. 헤드샷. 호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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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남자의 두 번째 머리 쐈구만. 거기도 머리지. 왜냐면, 한 방에 죽으니까. 이 자식들 이거. 아니 너무 얘네. 언제 저러 갔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치료 한 번 하고. 야 대면하라는게 꼭 살려야되냐? 죽이면 미션 실패요? 나 안 죽을거 같지 머리 싸도 이제 이거 봐 안 죽어 이거 봐 이럴줄 알았어 내가 내가 봤을때는 얘 그냥 체력 깎는거야 미션이 나 아까부터 진짜 궁금했던건데 쟤네들은 죽일수도 있는데 대면이란 단어가 좀 이상한거야 게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만져도 그냥 체력만 깎이는거 같아 내밀어 오케이 야 머리 존나 세게 한대 맞자 머리 존나 세게 한대 맞어 됐다